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출고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잠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인천의 스타리무진이라는 회사에서 특별히 주문한 차량이에요 스타리무진은 어떤 회사냐면 카니발을 리무진으로 럭셔리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거기에서는 두 분이 주무실 수 있어요 의자를 플랫하게 하면 근데 이제 사람이 좀 많이 오거나 그 다음에 씻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울메이트 안에 특장점이 화장실이 넓고 샤워실이 넓기 때문에 캠핑 가서 혹시 노지에서 화장실이 없을 때 이쪽에서 쓰면 좋은 그런 장점 때문에 그쪽에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